가정에서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상추 화분과 깻잎 화분입니다. 나 상추 좋아해요. 지효 상추 좋아해요? 깻잎도 좋아해요? 우리 고기 싸먹자 주봐 봐 엄청 싱싱해 네 이거는 안 먹어요 상추도 광이나 광이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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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안 먹어요 돌은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노노노 노노노 이건 사람 먹어요 노노노노노 지효야 이거 뭔지 알아? 이건 뭐게? 안주 깻잎 깻잎? 아니 아니 난추 상추? 여기 상추 이게 난추야? 어 이게 상추야 이거는? 이거는 깻잎 깻잎? 냄새 맡아 볼래? 깻잎? 고기 싸먹으면 아주 환상이야 지효야 응 아빠 이거 냄새로 봐봐 아빠 아빠 어버이날 선물 주는 거야? 고마워 우리 언니 집에서 선물 받아서 했다 어 언니 집에서 받아왔어? 고마워 우리 지효 사랑해 응 고마워 우리 지효 사랑해 아 냄새 좋다 네? 응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우리 지효 사랑해요 응